이 문제에서 질문을 했는데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돼 이 문제는 주의할 사항은 당연히 여기 겠지 여기 같은 x1 으로 주어지질 않았어 다른 x 값을 대입해도 무조건 이 친구가 커야 돼 그 말은 이쪽은 4차 함수인데 이 4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3차 함수는 반드시 이런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소리야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그니까 모든 어느 지점에서든 이렇게 그려지면 안되겠구나 미안 내가 2차 함수네 당연히 2차 함수 어떻게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이런식으로 그니까 여기를 x1 이라 해도 여기를 x2 라고 해도 이 친구가 더 크지 그러니까 보통 어떤 문제들은 여기를 1 이라고 줘서 뭐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상관이 없잖아 뭐 이런식으로 같은 x 값들을 비교했을 때 함수 값이 크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문제는 그냥 부등식으로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면 돼 하지만 이 문제는 이 안에 들어있는 x1과 x2가 좀 의미심장 하잖아 서로 다른 x 값들이더라도 얘가 무조건 짱을 먹어야 되는 거야 이 친구가 4차 함수가 그러려면 얘의 최소 값이 얘의 최대 값 보다만 커버리면 무조건 이 관계가 성립하거든 서로 다른 x 값이더라도 그래서 먼저 이 4차 함수의 최소 값을 찾아보는 거야 미분을 해서 1일 때 최소 값을 갖겠네 F2를 구해보면 여기다 대입해야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 다음에 x가 3일 때 그 값을 가지니까 G3은 얼마냐? 9,2,18 36 플러스 K K 플러스 18 어떤 상황이냐면 이 3차 함수는 대략 이런 4차 함수에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여기가 그 값인 1,-1일 테고 이 2차 함수는 최대 값을 갖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여기 좌표는 3, K 플러스 18이겠지 그러면 얘가 반드시 크려면 이 최대 값 보다만 크면 서로 다른 x 값들을 비교해도 무조건 이 친구가 반드시 위에 있게 되거든 절대 위로 올라올 수 없게 해 버리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K 플러스 18 보다 크면 된다는 소리에요 그러면 정답은 이 친구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 다음에 몇 번이냐 한번 볼게 해 1044번이네 1044번 여기 잠적한 이런 식으로 그 evaluateつ सmai는 상관다 port 모레입니다 2차 함수고 제2차 함수수로 제2 참회가 되 작용 미분을 해볼까? 미분을 해보자 G'는 미분하면 그대로 나오지 그런데 Fx는 2차 함수잖아 얘가 2차야 그런데 여기가 4차잖아 4차 그 말은 여기도 2차가 곱해졌다 라는 소리거든 됐지 그럼 Fx는 뭐로 시작하는지 직감이 들지 왜냐하면 얘는 미분한 시기 때문에 1차 해야 되거든 둘다 2차잖아 따라서 Fx는 아무래도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일거야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Gx는 그럼 어떻게 될까 최고차항 개수를 봤을때 2X의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가 되는거지 그리고 잠시 이식을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여기다 들이밀면 AX 플러스 B 잖아 맞지? 이걸 여기다 넣어본거야 그럼 Gx는 대략 어떻게 해야 돼? 음 2분의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이 되잖아 이건 접근 상수야 그러면 지금 얘가 2라는걸로 봐서는 2분의 A가 2니까 A는 4가 되는거지 그리고 A가 4니까 얼추 시계 앞부분을 대충 이제 짐작을 해 나가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2X 제곱으로 시작하고 이걸 다시 여기다 들이밀면 얘는 BX 플러스 C가 되지 그럼 약간 항등식 느낌으로 이제 접근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 결국 FX랑 GX 를 곱해 봤을때 저 4차 함수가 돼야 된다 그런데 어차피 당식의 곱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그래도 좀 묶어야 되나? 이 친구가 이 친구 꼴이 보이거든 지금 2X 제곱으로 한번 묶어버릴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시작되네 이 식을 한번 묶어본거지 그러면 당항식의 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들이 정리가 되어버리자 B는 0인가 보지 C도 0이고 결국 GX는 누구다 이 친구다 라는 소리가 되어버리는 거네 이 수분해만 해봐도 금방 짐작을 해낼 수 있지 않아? 두 당항식의 곱이니까 그래 G1은 당연히 이 친구니까 2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해서 자수짐작을 해낸 다음에 정답을 유추해 보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91번인데 이 문제네 이거는 항상 F' X 부터 보암수의 정의에 따라 써보고 시작을 했었지 정말 중요하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Limit H를 0으로 H분의 이걸 풀어 썼었지 어떻게 Fx 이 친구 말이지 이 친구 이 친구를 풀어 썼잖아 자 그러면 Fx 플러스 H 풀어 쓰자 이렇게 풀어 쓸 수가 있고 사라지지 자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거 계속 써보자 H분의 FH FH 빼기 선생님이 여기다 0도 넣어보랬잖아 0도 그렇지 F0은 F0 더하기 F0 플러스 8이지 X, Y, Y, 0을 넣어보면 F0은 마이너스 8 이니까 이 친구 보이지? 여기 여기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8이라고 생각하면 F0이라고 쓸 수가 있지 이렇게 이 친구 처리했어 그리고 여긴 약분하면서 H에다 0을 대입해 보면 여기가 OX가 되지 따로 끄집어댄거야 자 결국은 얘가 F' 0인데 3이래 이렇게 따라서 F' X가 OX 플러스 3이 됐어 그러면 Fx는 적분해서 2분의 O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가 되는데 아까 C가 F0이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마이너스 8이 되어버리잖아 그래서 F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면 2분의 O 곱하기 4 마이너스 6 빼기 8이잖아 그러면 10 빼기 14가 되니까 마이너스 4라는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거지 이렇게 진짜로 볼 수 있어야 되는 유행이긴 하지 그 다음에 이제 710번으로 가네 710번은 어떤 3차 함수가 T보다 작은 쪽에서의 최소값을 GT라는 함수라 했을 때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GT랑 FT가 갓도로 가는 정수에 이 개수를 찾아보라는 문제인데 저 3차 함수는 대략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려진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만약에 T가 여기 있어 이때 최소값은 얼마야? 이게 되버리잖아 뭔가 이상하지? 왜냐면 이 FX라는 함수랑 GT라는 함수가 똑같이 그려져야되는데 만약에 T가 여기 있을땐 최소가 T 왼편만 그리기로 했잖아 T 왼편에서 최소값을 찾아라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해보면 이해가 안되면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T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게 최소값이지 T가 여기 있으면 이게 최소값이지 이 파란 선은 왼쪽만 봐야되 왼쪽이 T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래프는 여기서 까지는 이렇게 그려져 그런데 갑자기 여기로 넘어오면 최소값은 얘거든 여전히 이렇게 여기로 와도 최소값은 얘야 여기로 와도 최소값은 계속 얘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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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질거란 소리야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면 최소값이 얘니까 최소값이 이제 갑자기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지 그래서 실제로 함수는 이 까만 선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GT라는 함수 최소값을 그리는 함수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야 이렇게 같아질 수가 없다라는 소리겠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같아지냐 아예 감소만하게 그려진 형태라는 소리 이렇게 그럼 어디에 T를 갖다 대도 T의 왼쪽 중에서 제일 최소값은 얘지 얘지 실시간으로 최소값이 되잖아 T일 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냥 계속 따라가면서 그려지거든 그 말은 얘가 완벽한 감소함수여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2AX 플러스 A인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위로블록이 2차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끝내면 되는 간단한 문제로 탈바꿈을 하는 거지 판별식 쓰자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씨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A는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가 되면서 정수의 개수는 4개가 되는 거겠네 그 다음 709번이네 특정 지점 A의 오른쪽에서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하여 1대1 함수가 성립하도록 하는 최소값을 차지해 음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되려면 어째야 돼 그냥 이 말 때문에 그러나 근데 A의 최소값 아까봐 이 그래프를 기억만 알아보면 끝나네 그냥 A의 최소값이 됐으니까 미분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인데 인수분해도 돼 그러면 이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야죠 2일 때 3일 때 근데 이제 3이겠지 여기가 3, F3이겠는데 문제는 만약에 A가 여기 있어버리면 그래프 이쪽에서는 1대1 대응이 되잖아 완전히 증가만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증가만 하고 혹은 A가 여기까지는 잡혀 증가만 하니까 그런데 A가 한 요쯤에 잡혀버리면 감소도 하고 증가도 하기 때문에 1대1 함수라고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A는 아무리 작아도 3까지만 옮겨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거지 그래프의 개형으로 풀이내는 문제 그 다음 752번인데 어떤 3차 함수가 오른쪽 그림 같고 극대 극소가 주어져 있을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라는데 그래 음 이분 해봐야되나 F'X는 3X의 제곱 2AX 플러스 B잖아 근데 이때 기울기가 0이고 이때 기울기가 0인가 보네 그러면 이 식은 대략적으로 그것보다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여기를 대충 선생님 알파라고 줘 볼게 그리고 0 근이 두개잖아 지금 그러면 음 이 컨셉을 알고 있다면 원 투 1대 2대 1이었잖아 간격이 그럼 여기는 3분의 A 정도가 될 거라는 소리 알파 알파 좌표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 1대 3일 테니까 따라서 지금 이 식을 대략적으로 잡아보면 F'X는 알파라는 중근과 0이란 근 하나를 갖는데 미분을 통해서 2X- 알파 곱하기 X 더하기 정기에서 해버릴걸 그냥 하자 X- 알파의 제곱이 그래서 F3분의 알파가 얼마라는건 나는 이미 미분도 필요가 없겠네 여기서 구하긴 하겠는데 미분도 필요가 없을 것 같긴 F3분의 알파 넣어보자 그냥 그러면 여기가 9분의 4 알파의 제곱이 되고 곱하기 3분의 알파가 마이너스 4야 그러면 27분의 제끼고 1알파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7이 되고 알파는 마이너스 3이 되네 알파는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는거지 식을 얼추 다 구해버렸지 결국 F는 X 플러스 3의 제곱 X 가 되는거지 그래서 이 식을 살포시 전개를 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X 를 한번 더 곱한거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9 가 되는거지 그래서 얘가 6이 되고 9가 되니까 정답은 이렇게 15가 되는거지 여행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